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창조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민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창조경제민관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부 장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8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협의회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을 협의하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센터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. 또 지난 2월에 발표한 13가지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의논했습니다.